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거입니다 자 2020년도 두 번째로 받던 고졸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풀이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들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저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 만족할 만한 점수 받아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셨으리라 믿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만점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시험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20년도 두 번째로 받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또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제가 그 문제에 나왔던 것을 유형별로 문제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대별로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 중세 고려시대라고 하고요 근세는 이제 조선시대 개항기 요즘은 이제 개항기라기 표현보다는 1876년도에 우리가 일본으로 강화도주약이죠 강화도주약 이후부터로 우리가 개항기라고 하는데 근대국가 수립기라고 또 요즘에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사실 이제 독립운동기와 일제강점기가 제가 같은 시기인데 제가 구분을 했던 부분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더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느냐 딱 보니까 독립운동 최근 들어서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선사시대에 나오는 문제들을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잘 많이 맞습니다 비파영동감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부여의 풍습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선사시대의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고 고대시대에는 유명한 왕이죠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최초의 세계 최초의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그 다음에 골품제 신라의 신분제도죠 그래서 세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중세 고려시대에는 공민왕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백정 나왔어요 이 백정을 우리가 농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정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서희가 했던 거란의 침입 1차 침입 때 강동 6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아주 소중한 넘버원 기술이죠 상감청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세시대로 들어가서 경복궁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아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공납의 어떤 폐단을 개혁을 했던 대동법을 물어보는 문제 역시 아주 중요한 실확을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국가수립기 예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단발령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급증기아파들이 일으켰던 3일천화로 끝났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의 정부와 화해를 했던 전주화약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어떤 자신감의 표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의미하는 척화비를 물어보는 문제 역시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이죠 독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했던 우리나라 역사상 이 여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했던 만민공동회 이것이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전쟁에 참여하게끔 했던 황국신민화정책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격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과 관련된 물산장애운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합법적인 최대단체죠 신간회와 관련된 문제 아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소속된 한인애국단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현대 역사로 들어와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9차 헌법 개헌을 했잖아요 그 헌법을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군사독재를 종식시켰던 그래서 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제가 이제 정치사가 역사의 어떤 흐름을 물어보는 것을 정치사라고 그러는데 정치사가 거의 대부분 많이 있고 요거를 이제 파트별로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컨텐츠 문제의 어떤 컨텐츠별로 딱 놓고 봤을 때 경제 파트별로 봤을 때 경제를 물어보는 경제사가 한 문제고 있고요 사회사를 물어보는 신분제도라든가 이런 것 사회제도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 문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몇 문제예요? 다섯 문제고요 주로 이제 정치와 관련된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득점을 바란다면 이 파트도 여러분들이 소홀히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옥 같은 시간 문제 분석 및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요구를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절하게도 여기 그림을 딱 주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청동기식이죠 청동기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 수설이 유행했다 한글 수설 한글은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장르죠 그래서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철제 농기구를 이용했다 이거 당연히 철제 나왔으니까 철기 빈부격차와 갱을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발생했다 처음 시작했다 왜?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지배층은 청동기를 이용했지만 피지배층은 간섭기나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사용하는 도구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청동을 만들어서 주로 청동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배층, 피지배계층 그러니까 지배하는 계층과 그다음에 노비계층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의 시작이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고요 서옥제라는 혼인풍서 대리사회제죠 이 서는 이제 그 뭡니까? 이 사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위가 머무르는 집, 대리사회제 이거는 언제입니까? 고구려의 풍습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청동기를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이고 만약에 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세형동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형동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형동검은 이렇게 가느다라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국형 동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형동검이 청동기 후반기와 청동기 후반기에서 초기 철기 시기에 나온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귀엽게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를 자체 제작했으면 알 수 있는 유물까지 그 유물은 바로 뭐예요? 청동트리인 거푸집이 있었죠? 거푸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문제는 정답은 몇 번? 청동기니까 3번 자, 2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어디냐 12월에 영거라는 제철 행사를 열었다 마가우가 저가 중에 사주초를 달아줬다 제가 이거 이제 본강에서 늘 설명을 할 때 마가우가 저가 이게 이제 그 가축의 이름이잖아요 관리의 이름이 관리의 이름을 가짜를 다 썼는데 가 이 가짜 들어가는 높은 신문이에요 다 가축이에요 말, 소, 돼지 아, 저 개, 돼지 얘네들이 각기 4개로 나뉜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유목생활을 했던 그 나라 기억하시면 되겠죠? 바로 어딥니까? 부여다라는 겁니다 또 부여의 제철 행사 이름이 영고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장난치라고 그랬어요? 부여, 그 다음에 영고 이렇게 부영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2월에 합니다 자, 얘네들이 제철 행사는 보통 하늘에 감사드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에 제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냥이 시작되는 고시즌 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고요 가야는 철거 관련된 나라고 부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대의 우리의 삼국의 역사로 들어와가지고 기억에 들어갈 왕은 누구냐 소수림왕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불교, 수용, 윤령반표 소신을 가지고 불교, 수용하고, 윤령반표하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수림왕이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국가제도를 잘 정비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이런 스타 임금들 정복 왕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랄도와 왜를 격탈했어요 군사 5만 명을 보내줘가지고 아주 가볍게 격탈했어요 이것을 부탁했던 신뢰왕이 누구예요? 내몰마리깐이었죠 마리깐이나 호칭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요동지역 확보를 했고요 누굽니까?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장수왕은 5세기 때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진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남한강 지역까지 한강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임금이고요 법풍왕은 신라의 6세기 때에 율령 반포하고 불교를 받아들였던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죠 물론 금강가야도 병합을 했습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가 지은 책입니다 해초가 해초가 지었어요 해초가 당을 거쳐 인도도 가면서 중앙아시아 순례한 다음에 각 지역의 지리와 역사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인도예요 불교가 탄생했던 나라 그래서 천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산넘고 물 건너 그 다음에 수풀이 나오면 수풀 해초가야 돼 해초가야 돼 해초가야 돼 왕호천축국전이죠 왕호천축국 천축국이 바로 불교가 나온 인도입니다 왕호 갈왕 올레 할 때 그 왕자잖아요 정답 4번이고요 자 칠정산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이 만든 우리나라 중심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뭡니까? 역법입니다 역법이 뭐예요?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 계산하는 거 네 한양을 중심으로 원래 이제 중국 것을 갖다가 썼습니다만 중국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지구 태양계에 있는 주변 지구 주변에 있는 중요한 별들 그 일곱 개 칠정산이죠 일곱 개 바로 뭡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고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네 뭡니까? 의학서적이고 아 조선왕 주실로 유네스코에 등족된 세계 기록 유산이죠 네 조선왕 주실로 왕들의 역사를 지었던 정답은 4번 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신라의 제도는 무엇이냐 진골 라는 거죠 육두품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육두품들은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해도 육등급밖에 못 올라가요 1등급 못 올라가 육등급 어디까지만 아찬까지만 진출이 가능하다 아찬까지 더 올라가고 싶어도 뭘까? 아참 더 올라가고 싶어도 뭘까? 아참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신라 말기에 이 골품제 때문에 반신라 세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이 과거제는 고려시대 광종 때 처음으로 실시한 관리등용제도고요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했던 원래 이제 군대 안 가는 대신 군대에 내는 옷감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군포라고 불렀죠 이 군포를 1년에 2필 내던 것을 1필로 깎아준 50% 박엔세일 했던 것이 바로 균역법이고 자 진대법 진대법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제조죠 그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제조입니다 어느 임금 때?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누구? 재상인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그런 제도다 자 첫째 거나 정답은 1번 자 6번 고려국민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4세기 중반대에 활동을 했던 개혁군주 고려의 공민왕 아주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예 국민왕이 뭐를 그랬어요? 공짜 들어가 아니 뭐 공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왕짜 들어가요 원래 이제 임금의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을 우리가 묘호라고 부르는데 조나 종자 쓰는데 조나 종자 안 쓰고 이 왕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고맙게도 이 충자 들어가는 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공민왕은 충자는 안 쓰고 그냥 왕짜 들어갔어요 어쨌건 이런 호칭을 쓰는 임금들은 원나라의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원나라 간섭기 때의 임금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공민왕은 어떤 정책을 합니까? 바로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원자주 정책을 하고 원나라에 빌붙어서 나라를 좆먹는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개들이 반원은 누굽니까? 친원파 세력들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으로부터 왕위를 높게 하기 위한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서원을 정리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19세기 때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고요 훈민저금 창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세종대왕이 했던 것이고 쌍성총관부를 살아냈다 자 이 쌍성총관부 철령이북지역인데 이거를 몽골 애들 원나라 애들이 진해 땅이다 해가지고 가져가버렸죠 그 가져간 지역을 철령이북지역을 어떻게 하는 기구예요 얘네들이 관리하는 기구예요 이것을 우리 공민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역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전민 전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원래 백성들의 땅인데 원나라에 빌붙어 먹었던 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가가지고 지들이 호의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 이거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우두머리 신돈으로 하여금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원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기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정책이 결국에는 노공주가 죽고 자기 와이프의 노공주가 죽고 노공주가 굉장히 잘 밀어줬는데 죽었어요 원나라 공주인데 죽고 그리고 권문세족에 의해서 시해당하면서 결국에 개혁정책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디귿과 리귿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 4번 자 7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고려의 신분은 무엇이냐 기억은 주로 일반 군현에 살면서 일반 군현에 살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했다 이 중 대부분은 백정이라고 불리우는 농민이었고 조세의 공람력을 부담했다 자 우리가 이 백정이란 칭호가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 고려부터 먼저 합시다 고려가 먼저니까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고려시대는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고요 조선시대는 도살업자를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백정을 부르는 호칙이 화청이라든가 이런 호칙이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종 때에 인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야 쟤네들 도살업자 쟤네들도 백정이라고 불러 너희들하고 똑같이 백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이 그랬더니 당시에 백성들이 이 도살업자랑 자기네들이랑 똑같은 호칭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싫어 그래서 쟤네들만 백정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이라는 호칭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 백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바로 양민층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를 부담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조세 공람력을 부담했던 양민층 이 양민층 안에는 이런 백정이라고 불리는 농민도 있었고 수공업자 물건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 고려시대에는 향부곡소가 있었어요 그쵸? 향부곡소가 있었어요 이 향부곡소가 특수구역인데 향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고 소는 뭐예요? 수공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 지역에서 주로 뭐를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물건을 전담,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양민인데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어디 이사가고 싶어도 이사 못 가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런 차별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집권기 때 이 소, 공주 명악소에서 하도 수탈을 하니까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거란의 침입을 무리친 고려의 인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희 그 다음에 강감찬, 규제첩 승리 네, 거란족이 침입했는데 서희가 첫 번째 딱 가가지고 외교단판을 했죠 외교단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이제 송나라는 안 친할 거야 약속을 합니다 거란 너네하고 친할 거야 그래가지고 약속 지켜 해가지고 거란족이 뭘 줍니까? 강동육주를 주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강감찬은 3차, 3차 침입이고요 그러면 2차 침입은 누구예요? 양규가 관련돼 있습니다 양규가 격파를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별기군은 뭡니까? 별기군은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개혁정책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신식군대를 딱 별기군이나 신식군대를 만드는데 너무 얘네들만 예뻐하니까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것이 1882년도에 일어났던 바로 뭡니까? 임오군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2담로는 백제의 무령왕이 설치한 아주 중요한 특수행정구역을 담로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 담로가 22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명랑해전, 그 유명한 이순신이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던 여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13척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건 명랑해전, 이순신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9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조선의 건축물은 무엇이냐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1395년 완성된 조선의 정궁으로 제일 중요한 궁궐이라는 뜻이죠, 정궁이 임진왜란 시기에 불탔습니다 왜? 당시에 임금이었던 선조가 밤에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버린 거죠 고종 때 흔성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중권했습니다 바로 경복궁이다라는 거죠 고종 때 흔성대원군이 중권하기 위해서 만든 화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뭡니까? 당백전입니다 당시에 유통이 되던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지닌다 실질적으로는 한 5배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했고요 대화국은 뭐와 관련되죠? 묘청의 석윤천도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권유리 외놈들을 물리치셨던 곳이 바로 행주산성이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 때의 정약용을 시켜가지고 만든 성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 자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무엇이냐 문화유산 네 문화유산 딱 나왔습니다 볼게요 송나라의 자기 제작 기술 자기야 할 때 그 자기 아니죠 도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인 이후 고려의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비치색의 자기이다 비치색 아까 비치색을 뭘로 표현할까요 푸른빛이 나오면서 완전 푸른빛은 아니고 은은한 푸른빛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청자를 얘기하는데 고려청자고 고려청자 뭐 볼게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호명그릇은 뭐예요 호명그릇은 이 호명그릇이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경주에서 발견된 거예요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그런데 이 호명그릇 밑바닥을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그릇이더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진출했음을 말해주는 그런 유물이죠 자 명도전은 철기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중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때에 철제 농기구가 도입이 되면서 생산량이 막 증대하게 되면서 교육이 중국과 교육을 활발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과 같은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서 한자가 유입되면서 붓이 나오게 되죠 창원에 있는 다우리의 붓이 발견됐습니다 비싸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정답은 2번이고 특히 고려시대 때 청자가 가운데서 여기 상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상감 이 상감이 뭐예요? 이 기법을 얘기합니다 상감은 어떤 기법을 얘기하죠? 표면을 파는 기법이에요 여기 도자기 보시면 무늬가 막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도자기에다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표면을 판에 살짝 판에 가지고 색깔이 다른 흙을 입혀가지고 이것을 도자기를 다시 굽습니다 이걸 갖다가 상감 기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고 고난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도자기는 굉장히 고가 그래서 고려시대에 가장 사치스러웠던 무신 집권기 때의 무신들이 좋아했던 그런 도자기가 바로 상감 청자였다라는 겁니다 정답 2번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고 또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을 다 시험 문제에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쪽집게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꼭 나온다 그러고 다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여겨주니까 너무 제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고마운데 사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쪽집게 무슨 쪽집게입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고 검정고시 문제에 딱 보면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뭐 제가 뭐 쪽집게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어찌됐든 오래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눈이 눈에 남들보다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1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을미의병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을미의병 1895년도에 을미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을미년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에이 저놈들 때려 부수자 일본 놈들 때려 부수자 왜 들고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여기 딱 보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가보개혁을 다시 한다 해서 을미개혁을 했어요 이 을미개혁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그랬어요 앞글자 따가지고 단태우 쫑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단태우로 쫑내는 거야 쫑내는 거 그래서 이 을미개혁을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단태우로 쫑내는 거야 단발령 태양력 우편제도 종두법 자 그 가운데서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뭐냐면 단발령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 이 남학생이 해야 되는 건 단발령 이거 굴려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거세게 들고 일어나니까 단발령은 취소를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 이런 식으로 군대를 해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07년도에 정미년에 일어났다 해서 정미의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아관파천은 189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을사늑약 1905년에 일어났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이때의 신돌석과 같은 그런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1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조선정기의 대외관계 자 조선정기의 대외관계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교린 정책 나왔어요 자 조선정기의 대외관계 교린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에 조선정기 때의 대외관계는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인 당시의 명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여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이니까 큰 나라니까 우리가 성깁니다 4대 얘네들은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린이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4대를 하는데 심리적인 4대고요 교린하는데 교린은 바로 뭡니까? 얘네들이 잘못해 그러면 강하게 우리가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달래, 구슬러 그건 뭐예요? 회유책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그러면 여기 이제 일본 나왔어요 일본과의 교린 정책, 회유책 제한된 무역을 허락한다 3포를 개항하면서 부산포, 연포, 진포 너희들 여기만 들어와가지고 평화롭게 좀 무역을 하거라 이렇게 달래주는 게 회유책이고 자 강경책으로는 뭐가 있느냐? 찍어 누르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외놈들의 근거지인 대마도,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거죠 세종 때의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대마도를 정벌을 했었죠 자 북벌로를 추진한다 북벌로는 효종 때의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1636년도에 우리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효종의 아버지 인조가 삼전도에서 구력적인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어떻게 정벌하자, 복수하자 이것이 바로 북벌론이고요 북벌론이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은 고려시대 때 윤관 여진족을 정벌하고 나서 설치했던 것이 바로 동북구성이죠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거란에 3차 침입 이후에 강감찬이 건의를 해가지고 수도 개성에는 나성을 쌓고 그 다음에 국경선 부근에 천리장성을 쌓던 것이죠 또 이 천리장성이 한 가지가 더 존재하는데 언제? 고구려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쌓았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13번 다음에 설명한 제도는 무엇이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집집마다 보관한 토산물을 토지결수에 따라 쌀,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했다 자 이 제도 우리가 조선 후기 때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란 이후에 굉장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시 정부가 이 수치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영정법, 영정법 영원히 정해버리는 거죠 최저치인 4두로 정해버립니다 1결당 이 최저치 4두는 세종 때 만들어진 연분구 등 전분육 등 그 기준에서 최저치였어요 그래서 인조 때 이것이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납의 폐단 여기에 나와있던 이게 바로 공납이죠 토산물을 내는 것을 우리가 공납이라고 불러요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합니다 이 대동법이 전국을 같이 같은 걸 내라 원래 토산물, 특산물은 전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 내라 그럼 같은 걸 내면 뭘로 내냐 주로 쌀로만 냈다 1결당 12두 그 다음에 균역법을 합니다 균역법은 영조 때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 내는 옷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년에 2필 내던 것을 몇 필로? 한 필로 50% 엄청나게 파겐세일을 해줬던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가장 여태까지 많이 잘 나왔던 부분은 이 대동법이에요 그럼 이 대동법이 왜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느냐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되고 나서 조선 후기 때에 조선 정부가 중요시하게 했던 그 산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농업이죠 농업을 중요시하게 했는데 대동법이 시작이 되면서 공인이 등장합니다 공인은 바로 뭐냐면 국가가 임명한 상인이에요 그럼 너가 지방 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토산물 이를 사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니니까 얘네들한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공인의 등장에 의해가지고 조선 후기 때에 상업과 수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까지 발달하게 되는 대동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타조법은 뭡니까? 타조법은 조선 전기 때에 조선 전기 때에 이걸 지주전어제라고 하는데 병작반수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들이 지주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장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주한테는 반을 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져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니까 50%죠 이게 이제 타조법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도조법이에요 도조법은 정액제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농사 짓고 나서 쌀 10가마니만 주겠어 그리고 나머지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줬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15가마니밖에 안 나왔어 그럼 농민은 몇가마니 가져? 5가마니 갖는 거 아니야 근데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50가마니 나왔어 그러면 농민은 몇가마니 가져? 40가마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액제고 여기는 정률제입니다 정률 타조법은 정률 호패법은 태종 때 실시했던 그런 주민등록이죠 그래서 노비부터 왕실 가족들까지 모두 남자들에게 채웠던 그런 주민증 그 다음에 연분구등은 세종 때 했던 전분 6등과 더불어서 전분 6등과 더불어서 이 전분 6등이 뭐예요?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등급 연분은 그 해에 풍년이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9등급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딱 개선해가지고 이럴 때 얼마 내라 정한 겁니다 자 아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대동법이고 14번 문제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조선 후기 실학 실용적인 학문이죠 조선 후기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당신이 조선에서 중요시적이었던 성리학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학문 대표적인 학자로는 정리학용 박제가 등이 있다 네 그렇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사상 이건 뭐예요? 동학이죠? 동학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종교죠 종교 토지제도의 개혁 상공업진흥 등을 주장했다 그렇죠 이게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요시하였던 것을 우리가 중농학파 상공업진흥을 주장했던 것을 중상학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산천숭배나 신선사당과 결합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 이것은 바로 도교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다 자 15번 기역에 들어갈 사건은 인물 김옥균, 박용료, 홍영식, 서강범 제가 이 인물들 가운데서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화파 인물들 가운데서 급진개화파는 김옥균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는 김홍집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김옥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정국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왕이 경우궁으로 피신하셨어요 이거 절대 경운궁이 아니에요 경우궁이에요 이 경운궁이 아니라 조그만 조그만 사당이에요 여기를 피신했습니다 1884년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별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청나라 부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갑신정변이다 라는 거죠 갑신정변 자 김요사화는 뭡니까? 김요사화는 조선 중반기 16세기 중종 때 중종 때 당시에 사림이었던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하면서 훈구 세력들이 예를 몰아내고 사약을 매겨가지고 죽였던 그 사건이 사화죠 김요사화죠 제가 이 김요사화도 순서별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오사화 아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요사화, 을사사화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무, 갑, 기, 을인데 사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무오사화하고 김요사화는 성격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재문 그 다음에 김요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정치다 병자호라는 여진족이 청으로 국호를 고치고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 청나라한테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던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만적에 나는 고려 무신집권기 때 이 만적이 누구예요 최충원의 산업입니다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사람이 신분을 없애자 삼한에서 신분을 없애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왕비로 태어나고 장군으로 태어나고 제상으로 태어나느냐 근데 같이 일을 도모했던 그 친구 노비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갑신정변 정답 4 정답 1번 16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개혁 폐정개혁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예요 12개 12개를 개혁하자 조건으로 정부가 기억을 체결한 후 해산하였다 이후 호남 각지에 자치적 민정기구인 집강순을 설치하여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 그러면 기억에 동학농민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 아 뭡니까 여기서 정부하고 전주 화약이죠 1차 봉기와 관련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나오는 집강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이 동학농민군의 자체 행정기구를 물어보는 집강수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주에서 화의를 맺었습니다 전주에서 화의를 맺어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치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동학농민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협박을 해버렸죠 그래서 김홍집을 우두머리로 완치고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갑오개혁을 타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자 그러면 허니육조는 뭡니까 허니육조는 독립협회에서 했던 관민공동회에요 관민공동회에서 이 관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가 너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당시에 정부 관리들이 이 만민공동회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참여한다 해서 관민공동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당시에 고종에게 여섯 가지의 건의사항 이 여섯 가지의 건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입헌군주제로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민공동회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죠 맺어가지고 뭘 했어요 조선에서 또 군대를 파병해달라 요청을 할 때 서로 각 서로 각기 다 연락해가지고 같이 출병한다 이 텐진조약의 내용 때문에 동학노미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일본군 같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대한국국제는 1899년도에 당시에 대한제국이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대한제국이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1897년도에 딱 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을 해요 그리고 1899년도에 세계 만방에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새롭게 탄생을 했다 라고 알리는 그 문서가 바로 대한국국제다 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정답은 2번 자 17번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도 사람들이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쿠어를 내걸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고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1920년대에 있었던 민족실력양성운동입니다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자작계 토산해용 부융래 등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네 물산장려운동이죠 그렇죠 자 1920년대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형평운동은 누굽니까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형평운동이고 문명태시운동 역시 20년대에 문명태시운동 이거는 주로 이제 언론기관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그 다음에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는 했던 문명태시가 문자보급운동이라고 그러고 동아일보는 부나로드라고 한다고 했죠 부나로드 부나로드는 러시아 말이라고 그랬죠 민중 속으로 예 그래서 문명태시 합시다 밀립대학설립운동 당시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학 교육 안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재들 우리가 대학 세워서 직접 가르치자 했던 것이 바로 밀립대학설립운동입니다 어쨌건 1번과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192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다 라는 거 정답은 3번 자 18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 인물들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바로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죠 아 예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1876년도에 태어나서 1949년도에 암살당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주요 활동 기억이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주석을 연임을 했고 남북협상에 참여했습니다 1948년도에 4월달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가지고 통일대정부를 의논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남북협상이다 대중교 창시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나철 오기호 선생님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교 누구 믿는 거예요 단군을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아주 깊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그래서 특히 북로군정서군 김자진 장군의 청산이 되첩 아시죠 그 북로군정서들에게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하일기는 중상학자 중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이 쓴 중국에 갔다 온 기획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유신헌법은 1972년도 10월달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우리나라 사상 유래가 없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사상 유래가 없는 독재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다라는 거죠 한인의 국당 바로 이거죠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좀 침체가 되면서 이 침체되는 활동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자 1931년도에 이 한 애국단이 조직됐습니다 이 한 애국단이 조직됐던 데는 사실은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이 큰 또 자극이 됐어요 김원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때에 일본 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상하이 홍콩공원에다가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이런 의사들의 의거가 있었죠 이 사람들 이런 의거가 있어가지고 당시 중국의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무조건 지원해주겠다 하고 큰 감동을 받았던 자 김구 선생님 정답 4번 19번 다음 중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운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척하비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척하비의 내용이 뭐예요 배척화의 배척하느냐 화의하느냐 즉 서랑오랑케가 쳐들어왔을 때 배척하지 않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병인양료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신미양료는 미니까 미 미국이 있죠 묘청에 나는 고려시대 때의 서경천동운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고르면 안 되고 오페르트 도울 사건은 이게 독일 사람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울하려다가 실패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에 병인양료 그 다음에 제네럴 시험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울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료 척가비 관리비 이거 순서별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순서별로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번 시험에서 보너스 점수를 주기 위해서 생뚱맞게 묘청의 난을 넣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은 한국인을 일본천왕에게 충성한한 백성으로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받겠다 그래서 국민학교 우리가 지네들의 국민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애석하게도 우리가 1995년 요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 명칭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국신민화정책입니다 황국 일본 일본의 황국이 일본의 신화된 백성 1930년대에 일본 애들이 전쟁을 일킵니다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1년도에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폐나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진애들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국신민화정책입니다 남진정책 이것은 장수왕의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1905년도에 일본의 메가타가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사용했던 엽전이라든가 백동화 상태가 아주 좋은 A급 정도만 돼야지만 당시의 가치로 바꿔주는 거지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거나 녹슬어져 있거나 그러면 아예 안 바꿔주거나 반값만 쳐주거나 이렇게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경제를 몰락시켰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있었던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만 인정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만 그래서 형제 공동소유 또 문중의 소유 마을의 소유 또 왕실 소유 국가 소유 이거 다 인정 안 했죠 그 다음에 심지어 경작권도 부정을 하는 거였어요 경작권도 부정합니다 당시에 농민들이 내 땅은 아니지만 지주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그래 너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것을 대대로 그 지주의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부정을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소장농가 농민의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됐던 그 사건입니다 정답은 4번 자 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체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했던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해서 20년대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주의사들하고 민족주의자라고 이념 가지고 티격티격하는데 여기에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 타협적 민족주의자 일본과 타협을 해서 일본 애들이 허락하는 한에 내서 독립운동해라 그럼 일본 애들이 허락하는 독립운동이 뭐가 있어요 즉 일본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걔네들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최대의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바로 뭡니까? 신간회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간회 1927년도에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이 1929년도에 일어나자 이 운동을 전국규모로 발전시키는데 신간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라는 거죠 자 한국협회는 보부상 조직이죠 독립협회와의 갈등을 야기시켜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그 단체가 바로 한국협회고 헌정연구에 헌정연구에 1905년도에 5년도에 우리나라를 헌법으로 정치합시다 입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국개몽단체고 조선어학회는 아 여러분들 잘 알죠 조선어학교 표준어 제정하고 우리나라 또 맞춤법 제정하고 맞춤법 통일한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이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어학회가 해산됩니다 근데 이 우리말 큰사전 원고가 서울역 부근에 있는 어느 창고에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되죠 네 말모이라는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이냐 독립협회가 주최한 근대적 민중대회다 러시아의 내정간섭과 이권용으로 규탄하였다 아 굉장히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바로 만민공동이죠 토론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회의 힘이 여론의 힘 대중의 힘이 이 러시아라는 강대구 뭐 부산 옆에 있는 전령도를 러시아 가져가려는 그 요구도 철회시키고 한러은행 은행도 만들려는 걸 철회시키고 그래서 여러 나라 프랑스의 이권수화운동도 우리가 막아내고 이것이 바로 만민공동에서 했던 여론이 했던 군대가 막지 못했던 여론이 막았던 위대한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 DNA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광무개혁은 당시에 대한제국에서 했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그러고요 영남만이소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조선책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에 당시에 일본의 문물을 배우러 갔던 2차 수진사로 갔던 김홍집이 중국 외교관인 황준쉐이 쓴 조선책략 즉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 너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연미구 미국과 연결되고 결일본 일본과 맺어져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고종이 이것이 너무 좋아서 복사를 해서 전국에 뿌려버렸죠 당시에 유생들이 이거를 읽고 뭐 미국놈하고 일본놈하고 외놈하고 서양 오랑캐랑 우리가 친하잔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각지에서 상소를 일으킨 것이 바로 영남만인소다 라는 거고요 원산 총파업은 1929년도에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 자 23번 다음에 설명하는 민주화운동은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시민들은 이 사건에 분노하여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바로 뭡니까 6월 민주항쟁이죠 박종철이 1월 달에 고문받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죽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바로 뭡니까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다 자 4.19혁명은 1960년에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항거에서 들고 일어났던 최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한일회담 반대시위 이것은 이제 6.3항쟁이라고 그러는데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일본하고 국교를 재수교를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이죠 왜 반대합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하면서 그 어떤 사과라든가 그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굴욕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수교를 맺는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시위가 바로 한일회담 반대시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문서를 받아 대단한 어부입니다 대단한 어부 독도는 우리 땅 독도 간도는 어디에요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만주지역은 우리가 간도라고 그러죠 이거 관련된 것은 간도 회박이 있고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또 숙종 나오죠 숙종 때에 청라라고 우리나라하고 영토를 경계를 정했던 그 백두산 정계비 동으로는 토문강으로 하고 서로는 압록강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압록강은 맞는데 이 토문강의 정체에 대해서 이 토문강을 지금 중국 애들은 이것을 두만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두만강이 아니라 원래 송화강의 지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화도는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곳이고요 거문도는 1885년도에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영국 개군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2년간 불법정령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어느 정부냐 어느 정부냐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2001년도에 국제통화금 IMF의 지원금을 조기상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국제통화금이라는게 국제은행이잖아요 얘들한테 돈을 껐잖아요 그래서 IMF 체제가 됐는데 그러면 얘들 돈 껐서 쓰니까 못 갚으면 안 되니까 IMF 직원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와서 감시를 했단 말이죠 빨리 갚아버려가지고 IMF 직원들을 발로 뻥 차면서 꺼져 했던 특히 이 문제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는데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세계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72년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통일을 자주적 그 다음에 평화적 민족 대단결을 하면서 하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1년도에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한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2000년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어요 이것으로 김진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면 이 이후에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었죠 이렇게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들 굵직굵직한 사건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0년도 2차 검정고시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하면서 풀이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시는 우리 수험생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우리 수험생들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합격증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음 목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 5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 방대학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하다 보면서 자꾸 짜증도 나오고 너무 많다 보니까 짜증도 나오고 점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문제 나오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공부하는 거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또 잘못 배우게 되면은 노력한 만큼 시간 쓰고 돈 쓰고 점수는 안 흐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공신력이 있는 교육기관이죠 시대에 대해서 하는 개정이 된 검정고시 강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공부하시면서 정말 저는 늘 얘기를 해요 100점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여러분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굉장히 시간 많이 남을 거예요 많이 남는 시간 다른 과목들 주요한 다른 과목들 공부하시면 더 높은 점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음에 꼭 검정고시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만반의 준비로 강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또 강의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2020년도 두 번째로 봤던 고전학력 한국사 기출문제 여기서 분석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민도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도라 강의 пар 감사합니다.